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현미로 보셔야 될 거야. 내가 아직 수배 중인 건 어떻게 안 거야? 알아본 거야? 왜? 그건 이제 저... 어디서 들었어. 기자 이쪽 생활을 하다 보면... 나 이제 진짜 가봐야겠다. 차 잘 맞췄다. 그래서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가 18년 전 가경리 이장살이 사건의 범인 도현수를 만났다. 빨리 생각해. 제가 웃음은 나는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. 내 얘기 말고 네 얘기 좀 하자. 나 아파. 결혼은 했어? 요즘 금방 혼술이 유행해져가면서? 내가 좀 트렌드해. 나 이제 가봐야겠다. 너 중간 지키자겠지? 너 중간 지키자겠지? 아우야, 별거 아냐. 별거 또 보자. 너는... 온도가. 저는 어떻게 시기까지 다 보자. 전남이가 나를 죽어가는 사람이야. 내가 가신다면? 나. 너의 곁을 날라. 너의 곁을 날라. 내가. 너의 곁을 내라. 과уль과의 곁을 날라. 이 직rés test. 분륵 수는 우리의 곁을 날라. 넌? 아멘